안녕하세요. 저는 고형석입니다. KDDN의 컨트롤 매니저, 즉 한국의 랩스테드 지부를 맡고 있습니다. USDDN은 전세계의 한 18개월 넘게 스포츠 디스크 도업을 사랑하는 동호인들의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KDDN은 18개 나라 중에서 한 나라인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USDDN의 지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USDDN 본선 게임을 진출하는 선수를 뽑고자 올해 2019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USDDN 후보자를 선출하는 시합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좋은 게임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USDDN의 특징은 중간에 떨어지는 것 없이 전부 다 게임을 다 마무리하셔서 1라운드, 2라운드의 점수를 합해서 최종 우수자를 뽑는 그런 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이번에 KDDN의 심판관으로 오신 분들은 외국의 USDDN의 공식 레벨4 이상의 인터내셔널 라이센스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도 레벨2를 갖고 있어서 같이 지금 심판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